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드디어 내가 일자리 후에서 음식 배달합니다 그래서 오늘 100개 배달할거야 그럼 같이 가주지요 태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자리 구하는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놀기는 뭐하고 그냥 배달이라도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래도 이거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또 나중에라도 자기가 원할 때 계속 할 수 있다니까 이것도 다 산겁니다 가방도 제가 나중에 몸이 아프고 이러면 배달 일을 해서라도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 말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 여기 쇼핑몰 뒤쪽인데 희한하네요 지금 콜이 안 오네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배달 하나씩 하는데 혹시 일부에 있는지? 좀 이상해 콜이 없을 거라고 나이나 화!!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 원래 이렇게 배달하면 조금 콜이 넘쳐가지고 막 엄청 바쁠 거라 생각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콜이 정말 빈쇄속도로 뜨자마자 누가 잡아채가지고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건지 하영옹씨 그냥 기다려봅니다 이제 whatever 아드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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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망고! 망고! 이렇게 큰 잭보러쉬가 있네 얼마나? 1팩 49배만 얼마나? 얼마나? 1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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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많이 미만 밥살이라고 하는 도중에 자동적으로 콜이 잡혔네요 원래 원하는 콜을 자기가 잡는거 아닌가? 신기하네 여기는 빼도박도 모라네요 우선 콜이 잡히면 가야됩니다 그래서 이제 2팩을 사야할거에요 2팩을 사야할거에요 2팩을 사야할거에요 2팩을 사야할거에요 2팩을 사야할거에요 지금 셧다운 기간이라 식당 안에서 치식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게들은 그냥 가게를 닫았어요 식당 안에서 배달이나 테이크하면 안되고 식당 안에서 밥을 못먹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한적합니다 이렇게 다 비워놨어요 지금 작년부터 제가 태국의 셧다운을 좀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 산업이 좀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태국도 인사 이거 집에서 심리당이 Vera 알아요 네 이 코는 너무 많아 스피리랑 네 아니요 2팩을 사야할거에요 2팩을 사야할거에요 그리고 3팩을 사야할거에요 2팩을 사야할거에요 1팩을 사야할거에요 2팩을 사야할거에요 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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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음식이 다 된 상태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부르고 난 뒤 음식이 시작하네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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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아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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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콜 받고 음식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데까지만 거의 진짜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와 이거 이게 함정이네요 요리를 다 하고 난 뒤 콜을 부르면 한 시간에 진짜 몇 개도 뛰겠는데 배달가는 시간까지 하면 제가 봤을때는 한 시간에 한두 건이 다입니다 아 시급이 조금 더 많다고 해서 여러건에서 좀 대박을 터질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여기 여기 네 네 네 네 네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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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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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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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요. 저희는 8시 10분입니다. 8시 10분입니다. 지금 8시 10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대로 시작한게 7시부터 시작했는데, 1시간 10분 동안 2개 배달을 했네요. 또, 이거 쇼핑몰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가는 시간까지 하면, 진짜 1시간 반 잡아야 돼. 1시간 반 동안 2개 배달. 이야... 수지가 맞는건가? 아, 이거 쇼핑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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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8시 40분입니다. 여기 쇼핑몰이나 음식점들 9시까지만 하더라고요. 콜을 지금도 안오고 있어요. 지금 아직은 고객이 없나요? 네. 50% 할인한 초밥. 그리고 돼지고기 50% 할인. 그리고 초밥. 이건 50% 할인해요. 그냥 초밥이에요. 오빠 초밥. 이거... 탁모 타오라이 값? 20. 이렇게 하면 120바트. 고구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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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떡이 때문에... 떡이 두꺼운 이래가지고... 오늘 정말... 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오늘 떡이 워킹. 그래서...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히우 막. 히우 막. 와... 진짜 밥을 한께도 안 먹고... 하루 정도 있어가지고... 고구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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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고구맛. 초밥도 오랜만에 먹는데... 우와... 진짜 맛있다. 우와... 진짜 맛있다. 고구맛. 우리가 빨리 빨리 빨리... 제가 고구맛을 받았어요. 아, 찍네? 응. 고구맛. 레스토랑. 어... 가족만. 빨리 빨리. 응. 빨리 빨리. 봐라. redirect. ㅎㅎ 오케이. 다행히랑. 다행히. 네. 다행히랑. 모인 regret. 다행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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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하루랑. 가니 이렇게. 다행히랑. 이 Copian은 отп지 않았습니다. 이고,는 그들의 다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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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가 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오디션을 주문했습니다.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의 다녀가 있습니다. 잘 어울렸어요 진짜 잘 어울렸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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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다가 이제 기름값 들어가지 그리고 뭐 소모품 바퀴 갈아 놓고 막 이런거 아 답이 없네요 11분? 아 이거 멀다 빨리 오케이 we have to help him, he gonna die 빨리 왜? 빨리 야 그니까 그니까 네 네 네 네 네 안 돼 네 몇 시간이야? 9시 35분 9시 35분 집에 돌아가면 또 한 20분 걸리니까 우리 두 잔을 67바를 받았어요 이게 1잔이예요? 2잔이예요? 2잔이예요 이게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릉롤이 30가오바를 받았어요 2시간 반 정도 물론 배달을 많이 안해서 그런거지만 이렇게 둘이서 합심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저녁 한 끼로 끝이네요 저녁 한 끼 그래도 배도 부르지도 않아 히우남 목도 말라 엄청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나라에서는 행복하게 살았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제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이런 더운 날 마름대로 진짜 좀 뛰어댕기고 기다리기도 기다리고 오토바이 타고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소원해지는건 하나도 없다는거 지금 저녁밥 겨우 먹고 문사면 마이너스라는거 여기서 집에 가려면 20분 가야돼 20분 삶이 보다 크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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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